사흘째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1,080명으로 전날보다 233명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63명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50명, 횡성 31명, 영월 35명, 평창 13명 등입니다. 이번 주 주간 확진자는 4,099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 4,407명에서 300명가량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1,044명, 위중증 환자는 11명입니다.